여친이 없지? 잘 가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뭐 여기도 커플이? 뭐야 뭐야 너네 오늘 커플룩 맞춰 입고 뭐 깜짝 연애 발표라도 하려구! 아니거든? 임식이 형 이거 노래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내 여친이 되고 싶었어? 이참에 우리 그냥 사귈까? 아 왜 이래 진짜? 너 빨리 자켓 입어 더워서 쉬운데? 아 뭘 더워 추워 추워 빨리 너 굉장히 건강해지고 내가 줄무늬한테 그려줄까? 뚝딱이야 뭐야 이소 왔어? 아휴